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어제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이라 그런가요 생각보다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이 뉴스도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도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폭락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은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한 조선업을 좋게 보시고 있는 기린이분들에게는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감자가 뭔지 유상증자가 뭔지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 장 마감 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감자 결정 주주분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익일이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보니까 감자는 안 좋은 거래 감자가 나오니까 주가가 막 십몇 프로씩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맞습니다 보통 감자는 주가 하락의 대명사로 불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익길이 그러면 감자가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거야 만약 그렇다면 덜 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장이 끝나고 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공시가 3시 47분에 나와서 시간의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컨닝페이퍼로 갈 수 있는 시간의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지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무상감자에 이어 1조원 유상증자 추진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삼성중공업이 주식 액면가를 5분의 1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영업 손실로 악화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며 또한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에도 5,600억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분기에도 이만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무상감자를 진행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시아나항공도 무상감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보유 주식수도 줄어드는 무상감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타격이 엄청나게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행 중 타임에도 5대1 비율의 액면가 감액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액면가를 5천원에서 천원으로 줄이긴 하되 대신 아시아나와는 달리 보유 주식수 변화는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 변동 없이 장부상 자본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만 진행했다면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유상증자를 1조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악재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무상감자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그걸 봤더니 최근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 수주한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강제 가격이 인상돼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공사 손실 충당금 및 고정비가 상승하면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고 자산으로 보유 중인 대형 들리십 5척에 대한 평가 손실도 장부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나빠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하셨다시피 삼성중공업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죠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 두 개가 뭔지 깔끔하게 한 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란 무엇인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이다 주가 하락의 오래로 신주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되며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자본총회에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주린이 분들에게는 어렵디 어려운 얘기만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인여금 세 번째는 이익인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더해서 자본총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회사를 차릴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회사에서 자본금을 구하려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본금이 뭐라고요? 저 길이 시 이 회사를 차리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인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인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고 뺄 거 다 빼고 벌 거 다 벌고 줄 거 다 주고 하고 남은 돈 있죠 그게 바로 이익인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자본금, 자본인여금, 이익인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 길이 시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간 돈 100만원 그리고 투자받은 돈 50만원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50만원 합쳐서 200만원이 이 회사의 자본총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죠? 제가 이 회사를 차릴 때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자본총계가 200만원이 되어서 100% 성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길이 시 저도 모르게 사업의 수환이 꽤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두둥둥장을 하면서 길이 주식회사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50만원 적자를 입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이랑 자본인여금은 100만원, 50만원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이익인여금이 제가 벌 거 다 벌고 뺄 거 다 빼고 하는 남은 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50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150만원 적자가 났으니까 이익인여금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랑 자본인여금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바로 이익인여금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익인여금에 50만원이 있었으니까 그 50만원 툭 날리고 나머지 100만원을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뭐라고요? 자본총계가 되는데 그게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 뭐 기릿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힘내 힘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 기릿이 이 회사를 차릴 때 제일 처음에 100만원을 들고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 큰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저 기릿이 제 자본금 저의 원금을 깨먹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얼마나 까먹었나 그걸 봤더니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날라갔으니까 그걸 바로 50% 자본 잠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기릿이 분들 자본 잠식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자본 잠식이 나타나면은 전액 자본 잠식이 됐다 만약에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100만원이 다 날라갔다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50% 이상 날라갔다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 2년 연속 50% 이상 날라간 상태라면은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릿이 분들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 일어난 회사에는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언제 날라갈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꼭 명심하자고요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주식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사실상 다른 주식에 물리면은 그냥 장기 투자면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길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자본 잠식에 관련된 회사를 사신다면은 그 주식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기릿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는 망한다 빨리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 그게 있었어 놀라운 마법을 부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상감자 뾰로롱 자 무상감자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본금이 원래 100만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공시를 냅니다 저희 무상감자 하겠습니다 5분의 1 토막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본금을 이렇게 5분의 1 토막을 냈더니 20만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본금에서 마이너스 80만원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뭐야 그러면 자본금에서 없어진 80만원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자본인여금으로 80만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원래 자본인여금이 얼마였죠 50만원이었죠 거기서 80만원을 더 했더니 130만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인여금은 아직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총계는 얼마죠 똑같이 50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한이길이 놀라운 마법 보여준다고 했잖아 무상감자 뾰로롱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본총계는 그대로구만 뭐가 바뀌었... 어 잠깐만 뭐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00만원이고 자본총계가 50만원이었으니까 자본잠식 50%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봤더니 자본금이 20만원이고 자본총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어 뭐야 갑분건 갑자기 분위기 건전한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본금의 2.5배만큼 자본총계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관리종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바뀐 건 없죠 회계처리만 바뀌게 되었는데 상장폐지 관리종목을 피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이길이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사실상 바뀌는 건 없는데 우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당할 뻔한 걸 그냥 구제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호재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악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장폐지 그 다음에 관리종목 이런 말이 따라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문제죠 보통 이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유상증자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자면은 얼마 전에 정말 뜨거웠던 감자 바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개파락으로 쭉 십 몇 프로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아시아나는 이때 무상감자만 발표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구요 그러니 이 차트만 보시고 한이길이 무상감자 맞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무상감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월 3일날 감자 결정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16일날 유상증자가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무상감자 다음에는 보통 유상증자가 몇 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악재 중 하나인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올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감자일 때는 주가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무상감자가 뭔지 다들 이해가셨죠 정말 심플하게 그냥 자본금을 줄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자 유상증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무엇인가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이거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고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삼성중고업이 하는 거는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줄인 다음에 다시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니 자본금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즘 정말 바쁜 기리 주식회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가는 만원 그리고 주식수는 10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얼마죠? 만원 곱하기 100개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또 로나가 또 나와서 회사에 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슨 이렇게 좀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죠 돈 돈이 필요해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이 회사에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리슨 아 어쩔 수 없다 유상증자를 결정해야겠어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유상증자가 뭐라고요? 주주분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슨 주식을 100개를 더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주식 사달라 땡큐 하면서 팔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가격을 팔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파니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6천원에 판다고 한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죠 하니길이 현재가는 만원이고 주식수는 100개가 늘어서 200개가 됐잖아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만원이 되는 거야? 하니 뭐야 시가총액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쉬웠어?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찾아간다고 하면은 주식수는 200개가 되었으니까 현재가는 얼마 될까요? 50%가 할인된 5천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2배가 되니까 현재가는 반토막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이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기존 주주는 댕손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돈을 벌... 감사합니다 기린이분들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타나면은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번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린이분들 우리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을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주식이 마구마구 발행되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목적에 따라 오르기도 하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적자투성이 기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할 때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았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보실 때 단순히 유상증자니까 주가가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적을 일단 한번 보시고 만약 그 목적에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혹시나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아니면은 공장을 증설하려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은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최근에 두 개가 있었는데 코스맥스 그 다음에 RFHRC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표하자마자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RFHR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3일 전 빨간색 보이시죠 이때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장중에는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유상증자는 악재가 맞다 그 이유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상감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공부해 봤는데요 그래서 다시 삼성중공업의 상태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겠죠 주가가 하락할 건지 그거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화될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5천억이고요 그런데 1조원의 유증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20%가 넘는 금액이 새로 발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가 하락도 최소한 10% 이상은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를 실시한다고 하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와는 다른 액면가 감액이라서 감자만으로는 주가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조원 유상증자 폭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매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임원 주요 주주가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양은 아니었어요 몇 천 주씩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임원이나 대주주가 매도한다는 거는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1분기 영업 손실이기 마이너스 5,068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금액을 적자로 까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온통 빨간 거, 검은색은 단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회사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무상감자, 유상증자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참고로 옆집은 어떤 상황인가 현대 미포조선은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딱 무릎을 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이 회사는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은 투자하지 말자 마지막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삼성중공업 CFO가 이대로 가면은 내년 2분기에 자본 잠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안 좋으니까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마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회사 CFO가 사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회사가 안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3명이 그만둬야 나머지 7명이라도 살 수 있다 10명 중에 3명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도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 두 개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셨죠 이 두 가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악재는 맞습니다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서 배화될 점은 적자 기업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적자 기업은 내 것이 아니다 혹은 정말 작은 비중으로만 터치하자 그리고 다시 삼성중공업 얘기를 하자면 무상감자, 유상증자, 임원 매도, 적자 지소, 공매도 증가 그리고 CFO의 발언 등등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린이분들 지금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야 무상감자, 유상증자 일어날 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상황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신호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외면했을 뿐이겠죠 하니 뭐 내 주식이 그런 일이라 하겠어 야 삼성중공업 봐봐 이놈 앞에 뭐가 있어 삼성이 있잖아 힘들면은 삼성전자가 도와주겠지 이러한 안일한 마음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내일 시초가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매를 해야 될지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은 시초가가 저점의 기회이기도 또 어떤 주식은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죠 아까 보셨던 최근 두 개 기업 차트를 보자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떨어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은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엄청나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지 아니면은 RFHIC처럼 첫날에 떨어지고 시작은 했지만 오히려 그 전날보다 더 많이 올랐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월화 공매도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존 주주분들이라면은 너무나 불안하다면은 시초가에 50%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잠잠해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그때 다시 50%를 매수하던지 아니면은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신규 유입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일단 25% 정도 매수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주주 그리고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의 무조건 매수는 아니겠죠 매수의 이유가 확실해 할 듯 합니다 꼭 열공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최근 이제 조선업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과 비슷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간다면은 지금이 삼성중공업 저점에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 번쯤은 꼭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미 무상감자, 유상증자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큰 돈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 동안 주식시장에 살아만 있으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굳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기린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기린이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쪼록 좋은 결과만 가득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